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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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디 바이디 라온스 철부 부부 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일요일 오는데요 이렇게 저 카페 야외에 영상을 촬영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고 추워요 심지어 추운 날이에요 요즘 한국에 많이 추우시죠 한국에도 뭐 눈도 오고 많이 춥다고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도 겨울 아닌 겨울이 와서 많이 춥습니다 네 여기도 겨울입니다 겨울 온도를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사반나 게트주 18도 보이십니까 와 여기에서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진짜 추운 거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전기장판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새벽에 너무 추워요 저희도 여기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현지화 돼서 몸이 이제 전기장판 없으면 잠을 못 자죠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지방 온도를 보면 20도 까지 내려가거든요 아 너무 추워 가지고 아우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어 그니까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전기장판을 애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아침에 오토바이 타고 많이 출근하니까 많은 두꺼운 잠바도 입고 많이 출근하고 요즘 추워 가지고 지금 길거리에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잠바를 입고 갔다 왔다 거리죠 저희도 이렇게 라오스에서는 드물게 여기 패딩을 경량 패딩이지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라오스에서 생활한 지 3년이 넘고 있는데 3년이 넘게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 안되는 라오스 에피소드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황당하고 익숙해지지 않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이런 일이 그런 에피소드 이번에 들려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이 있어서 제 위주보다는 저희 영PD님 위주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아마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와서 아이들 픽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차를 처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 보면 반대편에서 아 반대편이 아니죠 같은 편에서 달려온 아무렇지 않게 역주행을 해오는 차 또 뭐 오토발 그런 뚝뚝 뭐 이런 거를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이게 지금 실험가 하고 진짜 너무 놀랐던 일인데 지금도 사실은 익숙해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끔 뭐 뉴스에서 이제 뭐 역주행 같은 거 고속도로 역주행 나오면 좀 뉴스거리가 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평일 낮에 도로에서 역주행 오는 자는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얼굴빛도 안 변합니다 당연히 그러는 것 그러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라오스 와서 운전했을 때 처음에는 많이 놀랐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당연해서 이제는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뭐 지내죠 저번에 우리가 비엔체안 올라갔을 때 비엔체안 갔을 때는 워낙 도로도 워낙 넓고 그리고 차들도 워낙 많고 거기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우리가 거의 없잖아 네 그쪽에서는 아마 이제 경찰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지방도시니까 네 저희도 시골까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시골에 가면 차들이 이렇게 좀 편하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직 시골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막 역주행에서 오면 이제 저보고 이제 삐키라고 이제 쌍라이트를 막 씁니다 삐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속으로 아 이러면서 이제 삐키죠 삐켜야지 삐키라는데 삐켜야지 우리가 삐켜야지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또 룰인 것 같아요 이게 꼭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뭐 도로가 또 생긴 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어쩌면 그런 게 자기들만의 부질서 속의 질서처럼 뭔가 자기들만의 룰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쪽 라오스에는 그 인구가 많이 없어서 두바이나 이렇게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나마 많이 없다고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베트남에는 그냥 뭐 오토바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운전하기 힘들라고 하던데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스에는 그래도 베트남보다는 인구도 훨씬 적고 하다보니 고투바시타가 적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뭐 그쪽에 비해서는 운전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아이들 픽업을 위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외국인분들 여기 살고 계시는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 좀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한테는 좀 충격적이고 황당해서 좀 이제 놀라운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사고가 생기더라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주변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 항상 천천히 조심하게 운전해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 운전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라오스에 살면서 자주 특히나 요즘같이 시원하고 좀 이제 날씨가 덜 더울 때 특히나 여기에서는 파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행사 행사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시골 잔치 느낌인데 옛날 그렇지 잔치 느낌 네 잔치 느낌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시골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했으니까 결혼식이라든지 뭐 장례식이라든지 그 외에 여타 뭐 집에 어떤 큰 잔치가 있을 때 집 앞에 이렇게 큰 천막을 이렇게 큰 천막을 앞으로 딱 위치를 시켜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천막이 천막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한 1차선만 막는 그런 천막인데 일단은 집 앞에 인도를 넘어서 보통 차선까지 조금 침범하는 그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지 네 그런데 종종 이라기보단 좀 자주라고 볼 수 있는 네 자주 이제 차선을 다 차지한 오고 가는 차선을 다 막는 천막 네 오고 가는 차선을 다 차지한 이렇게 넓게 천막을 그니까 보통은 한 개 치는데 두 개 다 쳐서 이제 도로를 꽉 다 채우고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리고 친절하게 이제 바리케이트를 도로 입구에다가 쳐버리지 않게 아예 못 들어올게 그쵸 그쵸 아예 친절하다고 여기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깜짝 놀랐지 네 네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디로 가야 되나 황당한 근데 이게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그 미리 그런 이제 잔치가 있을 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장이 되시는 그런 여긴 라이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사전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까 현지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무슨 일이 어느 집에서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심지어 저희 집에 가다가도 덜 황 그런 황당한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국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동사무소고 신청에 신고하고 민원 늘어오지 하지만 여기는 뭐 다들 그냥 그 그냥 이해하시고 그렇게 다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미리 신고를 하는 거라서 본인들은 다 왜냐면 집집마다 다 그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이게 가능해?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순간순간 들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익숙하진 않아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야? 라고 좀 황당해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에 왕복 4차선 되는 영상에 한쪽길 막아 놓은 거를 영상 찍어놓은 거를 예전에 영상 걸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영상에 같이 넣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도로를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 왜 막았는 거 하니? 짜잔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티 도로 역주행 중 도로 역주행 중 파티를 한다고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클라스 센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세 번째는 어 이게 저희가 또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좀 겪으면서 약간 너무 놀라고 놀라고 좀 무섭기도 한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연령이 지나 뭐 청인이 돼야 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 또 심지어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또 학교가 좀 멀리 위치해 있다거나 또 교통편이 아무래도 여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버스가 뭐 우리나라처럼 시간대별로 뭐 운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뚝뚝 같은 것도 뭐 정해진 시간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교통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편리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큰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뭐 데려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어린아이가 직접 운전을 해서 심지어는 저희 딸이 지금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되어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막 자기가 운전을 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학교에 가기도 하고 그 외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그럴 때 직접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놀랄만한 일이어서 진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무섭게 느껴져 어 쟤 진짜 저래도 되나? 라는 이런 게 부모라서 저희가 또 부모된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그 감정이입이 좀 돼서 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부모가 출퇴근 출퇴근이란다 등교하기만 시켜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교 점심시간에 네 맞아요 애들이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집에서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가깝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모가 거기까지도 다 케어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서 우리가 이번에 로앙프라방 여행 갔을 때도 봤지만 산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넘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돼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아마 힘들지 옛날 우리나라 시골에도 등교 학교할 때 막 30분 넘게 한두 시간씩 했던 그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여보가 직접 그렇게 했지 네 저도 뭐 학교 저도 학교 가는데 한 30 40분 걸어서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거 같은데 위험해 보이기는 위험해 보이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사정상 어쩔 수 없다 하는 거는 저희도 살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으로서 보기에는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저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특히나 여기서 오토바이가 사고가 많이 나요 실제로 이게 사람이 길을 다니듯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하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이렇게 위험하죠 네 오토바이가 좀 특히 위험하고 그거를 또 어린아이들이 탄다는 게 사실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고 약간 예 무서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 세 가지를 풀어봤고요 아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동남아시아 쪽에 여행하시면서 충격이라면 충격 아니면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황당한 일이 있으신 거를 저희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이게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공감하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피소드 남겨주세요 이상 라우스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우스 쫄보 부부였습니다 곱짜이